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57세 홍석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 개발이나 정년 후에 필요한 업종이 뭔지를 생각하다가 정기를 택하게 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평일에는 공부할 시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 1노날을 할애해서 6개월 정도의 필기 준비 기간이 된 걸로.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이 전기 부분을 접한 이끄는 부분이 전혀 없던 과정이라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박훈이 원장님의 강의 방식은 필요한 부분들 꼭 이론 시험에 필요한 부분들의 요점을 간략하게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빠르고 공부하기 편하게 그런 형식으로 강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어림없이 필기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박훈이 원장님이 그냥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요점을 갖고 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외우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많이 읽고 많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론 과정을 준비하면서 박훈이 원장님의 말씀대로 지도 방침대로 하다 보니 자기야기나 전기회로는 무난히 통과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기가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어렵다라기보다는 하지 않아서 어려운 겁니다. 전기 분야에 도전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그 어려운 부분을 생각하시지 말고 직접 부딪혀 보시면 자기가 본인이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공부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박훈이 원장님의 지침대로 공부하고 노력하시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이팅!